오늘 외울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seek first, 무엇을 찾는다, 구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찾아라, 구해라, first, 가장 먼저, his, kingdom, 그의 왕국, 그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his가 그의 것인데 그게 대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h가 대문자로 쓰여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뜻할 때 우리가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일반 사람을 뜻할 때는 his라고 소문자를 쓰는데 여기서 대문자 his를 쓴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 and, 그리고 his 역시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righteousness, 정의, 공의를 나타내죠. 그래서 seek first, 먼저, 가장 먼저 이것을 찾아라, 구해라. 그게 무엇이냐면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and, 그러면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란 뜻이죠.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을 will be, 뭐뭐 할 것이다. given to you, given,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will be given, 주어질 것입니다. to you, 당신에게, as well, as well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his kingdom, 나라와,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의, 를 가장 먼저 찾으면, 찾으면, 그러면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을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번가가면서 외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Matthew 6, verse 33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Matthew 6, verse 33 마태복음 6장 33절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Matthew 6, verse 33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Matthew 6, verse 33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Amen.